김호중, 판타지아, 투바루트의 새 전성기 김호중님의 종교는 디독교입니다. 김호중은 많은 CCM을 부를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며 성악가, 트로트 가수, 찬양 사육자입니다. 영화 파파루트의 주인공인 이장호의 모티바드인 물론 영화 파파루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초등학생 때는 축구선수, 중학생 때는 대통령 경원이 꾸몄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2종 격투기 선수로 부산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했고, 고1 때 조직의 스카우트 대 일찌감치 조폭의 세계에 몸담게 됐습니다. 학교 밖을 나돌던 중학교 시절에 김범수의 보고싶다 CD를 사기 위해 찾은 음반매장에서 우연히 내순 도로마에 웅장함에 매료되어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악은 중3 때 울산 임만일교에서 지도를 받았다고 하며 경북예구에 합격했죠.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자신과 기본적으로 4,5번의 레슨을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간극을 느끼며 불성실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세상 물정보로는 어린 마음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형들의 유혹에 넘어가 잠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게 되어 퇴학위까지 쳐게 됩니다. 2008년 세종음악콘쿠르에서 1위를 하고 전국수리음악콘쿠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수영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내순 도로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2009년에는 고등학생 파바루트로 SBS 예능 놀라운 대회에 스타킹이 출연해 화제가 되었죠. 이후 김호중은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SBS 추석특집쇼 김호중 한가위 판타지아 첫 방송 출연 2009년 스타킹 속 19세 호유미 호딩 파바루티 김호중 SBS와 저는 진짜 운명인가봐요. 2022 SBS 추석특집 오직 단 한 번의 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 올 추석 오직 SBS만 볼 수 있는 가수 김호중의 TV 단독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 제작 비하인드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첫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수 김호중의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출연 영상이 깜짝 공개되어 눈길을 사로잡았죠. 김호중이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제작진은 김호중에게 19살 김호중이 출연했었던 스타킹 영상을 보여줬고 김호중은 예상치 못한 자신의 과거 영상에 눈을 띄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2009년 19살의 나이에 고딩 파바루티로 스타킹에 출연해 폭발적인 성량의 카르소를 선보여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특히 스타킹 방송 날짜가 2009년 7월 18일이었는데 이날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 첫 촬영 날도 공교롭게 7월 18일이었죠. 김호중은 운명인 것 같다. 카르소 한 곡 해야겠다고 덧붙이며 그 자리에서 열창 추석에 선보일 한가위 판타지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죠. 운명처럼 만난 SBS 김호중의 TV 최초 단독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클래식부터 트로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는 물론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까지 선보여 남녀 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세대의 통합쇼로 꾸밀 예정입니다. 오는 8월 30일 고향책관에서 녹화되고 추석 연휴중 TV로 방송됩니다. 미스터리 듀엣 김호중 이은광 눈물견 무대 형이 스위스 오라해 김호중과 이은광의 우정이 눈길을 끕니다. 8일 밤 10시 40분 방송된 MBN 미스터리 듀엣에서는 김호중과 이은광의 무대가 그려졌죠. 이날 방송에서 김호중은 소지 폐재 후 등장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호중은 1년 9개월 만에 무대를 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이어 김호중은 섭외 연락을 받고 너무 출연하고 싶었고 제가 함께 부를 미스터리 싱어는 누굴까 궁금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 김호중은 송창식, 송가인, 박구윤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박구윤은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소지 폐재 후 선물까지 보내주더라고 말했죠. 김호중의 선곡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김호중이 부르고 있을 때 미스터리 듀엣의 정체가 밝혀졌죠. 김호중과 노래를 함께 부른 미스터리 듀엣은 바리톤 이은광이었는데요. 이은광의 얼굴을 본 김호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호중과 이은광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고 노래를 쉽사리 이어가지 못했죠. 특히 김호중은 노래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은광에게 고마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 김호중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형은 스위스 바젤 오파레 극장의 가수로 활동하며 한국을 빛나고 있었다며 제가 독일에 갈 일이 있어서 형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디엠을 보내는데 그냥 오라고 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갔다며 도착한 날은 밤이어서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다음날 형이 초면인데도 한식으로 잡채부터 한상을 차려줬다고 했습니다. 슈임표 끝낸 김호중, 튜바로트의 새 전성기 슈임표를 끝낸 가수 김호중의 행보가 활기찹니다. 군배기에도 아리스의 한결같은 응원과 지지로 늘 화제 중심에서 온 김호중이 전역 후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9일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한 김호중은 그간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하듯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녁 이틀 뒤인 지난달 11일 KBS1 평화콘서트 무대에 선대 이어 19일에는 제1회 드림 콘서트 트로트 공연을 소화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세계 3대 테너 플라스도 도민고의 내한 공연 무대에 올라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김호중의 참여가 공개된 직구 시작한 내한 공연 티켓 예매는 오픈 2분만에 6500석이 전부 매진되기도 했죠. 김호중은 2020년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출연 성악과 트로트 장르를 넘나들어 투바로트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 정규 앨범과 클래식 앨범으로 100만장 이상을 판매하며 밀리언 셀레이 등급 클래식 앨범이 유럽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트로트이라는 울타라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적 테너 플라스도 도민고에 이어 이탈리아 파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철리마저 사로잡았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해 유명 파페라 가수인 테너 안드레아 보철리와 컬래버 곡 작업을 하며 전세계에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정규 앨범에 이어 클래식 앨범으로 투하르트 파워를 재입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면 클래식 정규 2집 파노라마로 초동 판매량 약 68만 2천4백장 이상을 기록 70만장의 육박한 성과로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줬으며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클래식 음반으로는 이례적으로 각종 실시간 차트를 휩쓸었죠. 실물 음반 역시 한터차트 음반 부문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는 등 압도적인 팬덤을 자랑했습니다. 더블 타이틀곡인 약속과 주마 등은 멜론 최신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음원 파워도 실관케 했죠. 오는 9월부터는 전국토 콘서트로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며 현재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은 일정이 확정됐고 곧 다른 도시들의 전국토 일정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9월에는 SBS에서 추석 특집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 TV 단독쇼로는 2년 전 KBS2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고나가 큰 화제를 모았고 이후 2021년 연말 2021 KBS 송년특집 위어 히어로우 임영웅이 많은 인기를 끌었죠.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김호중에 대해 한 가요 관계자는 성악과 트롯을 오가는 풍부한 가창력은 다른 트롯 과사와는 차별에 되는 김호중만의 강점이다. 해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안드레아 보철리와의 협업 등이 가능한 이유도 그만큼 김호중이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클래식 장르를 더 널리 알림과 동시에 나훈아 임영웅을 잇는 탄탄한 팬덤으로 파급력까지 더하고 있다. 이번 단독 콘서트 역시 치열한 피켓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김호중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